너도 내 진가를 알게 되겠군 좋아 부패불약하고요 약간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나 쭈럭 갈 거야 돈 뜯으려다 영혼 뜯기고 목숨도 뜯김 쭈럭 갈 거예요 쭈럭 갈 거예요 안 뜯겨요 내가 쟤네의 승리를 뜯을 거야 2판은 빼박 진 타볼 게 할 각이기 때문에 인토를 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 누구세요? 힘내시라고 승리시 만원 가자 끌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허브게 화이팅 일단 키아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탑이랑 어울리지 않은 챔피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쭈럭을 갈 건데 쭈럭을 그냥 가면 좀 심심하니까 도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돈을 빨리 벌어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왜곡 물약을 통해서 라인을 일단 버텨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말이 들었어요 키를 클릭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아 펭타 때려야 되는데 아 선생님 어 뭐야 자크님? 자크님 저 나댈 거예요 자크님 저 나댈게요 이제 자크님 요호오오 아 자크님 감사합니다 아 대폭 못 먹었네 아 일단 쭈럿을 가야돼요 쭈럿 쭈럿이 어딨지 ife on 오케이 오 물량 하나 먹었고 피가 아 도벽은 도벽은 별로였던가 자크님 또 온다고? 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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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자크님의 도움까지 있으면은 쯔롯 키아나 완성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철거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타워를 밀어야 되는게 성명포인트이긴 한데 되게 빨리 왔네 아 나 집은 안 가고요 이거 쯔롯이 1800원인가 그렇거든요 어 근데 저한테 있는 돈이 지금 1265원이니까 한 조금 이따 갈게요 영약 다 빨고 저만 없고 1대 1 하면 킹능성 연민으로 통치하시지 어 어이 약탈고 있어요 어 아구리 당연시 나이스 나이스 야 110원 아 나이스 진짜 얄믹죠 와 도벽 쓴다고 봐 알겠다 으아 피하고 아 못 피했네 하하하 하하하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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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러다가 또 역방광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할게요 흠 흠 그린이х 그리고 신발도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천 갑옷 가가지고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우리팀 잘하는데? 하지만 학생들도 잘해요 자 찌로 짜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깔면은 진짜 짜증나요 여기 미쳐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오케이 이중동은 될 것 같아요 이중동은 될 것 같아요 난 플래시로 건데 플래시로 건데 패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났네 음 진짜 죽겠다 이거 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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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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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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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삘이라 그랬지요 뭐야 이거 탱으로 가는 게 더 좋은데요? 아니 킬짤이라뇨 아 나 킬 안 땄으면 이거 자꾸 죽었어요 자꾸 자 이제 맘 편하게 밀면 돼요 킬짤이라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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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살짝 피하고 살짝 흠 다행이죠 자 닌자의 신발 간 다음에 그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탱키탱키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피읍도 있어야 되고 라인 클리어도 돼야 되니까 티아메스 가는 게 좋겠죠? 피읍 줄이는 거요? 아 왜요? 저 쟤랑 싸울 필요가 없는데 전 쟤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라? 알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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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이거 7호 나뉘었으면 죽었다 봐봐요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가니까 싸우면 안돼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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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킬 나이스 럭스님 나이스 자 일단 저는 다시 탑으로 가서 쭈롯을 이렇게 푼 다음에 쭈롯 탑을 밀어야 돼요 아지르 말 말 상태 못 오고 자 일단은 쭈롯을 안 쓸게요 왜냐면은 2차 타워도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라오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뒤에 있네 다운스러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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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오예 아하 아하 직장에 따라와 친구들 미치겠어요 오오흠 살았다 살았다 오오흠 허허 어휴 살았다 아 뭐야 탑신병자인데 여기까지 왔잖아 죽었어 탑신병자를 괌히 열기로 불러? 탑신병자가 왜 탑에임만 있는 줄 알아? 어? 바텀으로 내려오면 다 죽기 때문이야 니네 내가 말했지? 내가 말했지요 내가 말했지? 뭐야? 어? 키아나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오오오오 헐헐헐헐헐 잡고 싶지? 아 룰랑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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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름 진짜 소름 일단은 빨리 마저템을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티아넷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일단 도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우무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요우무를 가보도록 할게요 룰루루룰루 아 아 아 못 Save 아 7피 여기다 깔고 나이스 철거 여기 철거 철거만 나이스 욱심부렸네요 제가 그래도 2차까지는 늘었다 키아나를 4졸로 인해 럭스와 케이틸린이 사망 아니에요 오버해요 오버 오버하지 마세요 죽음의 무더요? 죽음의 무더 보다는 뭐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죽음의 무더로 가볼까? 또 생각을 해볼까요? 잘 모르겠네요 게임이 끝나버렸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네저를 했는데 왜 갑자기 게임이 끝났냐고요? 미션 성공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아예 서렌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